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신제품 요구르트 젤리 요구르트 젤리 같은데요. 요구르트 젤리처럼 생겼네요. 지금 요양을 보니까 병처럼 생겼네요. 근데 이게 모테 제품이고 되게 달잖아요. 저 개인적으로 단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게 달다고 되어있어요. 근데 이게 아무도 꽤 많은 편이에요.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봤어요. 일단 한번 비주얼이 어떤지 뜨러 보겠습니다. 와우 아 냄새 아 냄새가 진짜 요구르트 맛 나는데 다 부었어요. 다 부은거에요. 자 그럼 일단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한 개만 먹을게요. 그냥 보통 맛있는 평도 아니고 맛없는 평도 아니고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건 맛있게 생겼는데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에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거품이 살짝 안에 들어가 있는데 탄산인가 탄산일 때 아니고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밑에는 뭔가 좀 진한 복숭아 맛 그리고 여기는 여기 요구르트 맛 다가 일단 먹고 보면 양이 되게 많아요. 음 롯데제품이라서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그냥 마트에 가서 사시면 돼요. 네 그냥 마트에 한번 팔아요. 그냥 마트에 롯데제품 롯데제품 롯데이 롯데이